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의해 세 번째 시간, 인문학 디지털 콘텐츠, 인문 콘텐츠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이라고 합니다. 앞서 멀티미디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주로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본 강의의 대제목이 디지털인문학인 만큼 이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면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네, 대부분 휴대전화에 집중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아기들마저 요즘은 터치 형식의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아기들이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른 데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죠.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 그리고 어디서든 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위 인문학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은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인문학 특강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노자, 그리고 중용, 그리고 행복 이런 여러가지 인문학적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인문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문학적 주제, 소재에 멀티미디어 기술만 접목시키면 이것이 새로운 인문 콘텐츠가 되는 것일까요? 애초에 인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인문 콘텐츠는 2002년 초 인문사의 연구의 인문정책 연구과제 공모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단순히 인문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 콘텐츠 학회에서는 인문 콘텐츠의 조건으로 세 가지 요건을 들고 있는데요. 먼저 콘텐츠의 원천이 인문학적 사고 및 축적물이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콘텐츠 개발의 주체로서 인문학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인문학적 성과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역사 콘텐츠 인문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인문 콘텐츠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인문학 전문가가 콘텐츠 창출에 있어서 주요하게 개입을 해야 하고 그 결과로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성과가 얻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인문학 콘텐츠들은 마찬가지로 전통적 미디어인 텍스트의 전적으로 의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문학 역시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함으로써 보다 전달력이 좋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새로운 인문 콘텐츠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보기는 했지만 인문학과 결합을 해서 실제로 무엇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정말로 인문학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그 구체적인 신뢰를 국내 사례부터 해외 사례까지 하나하나 직접 뜯어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